오늘의 마음을 준비하셨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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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했다 오늘의 마음을 준비하셨는데 똥구리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 어머 내 핸드폰이 어디갔어 아 또 깜빡하고 놓고 왔네 아줌마 안녕하세요 어 공개가 잘 됐다 나 핸드폰 좀 빌려줘 나 핸드폰이 여기 안에 있었네 어머 어머 핸드폰이 여기 안에 있었네 고마워 고마워 네 아니 잠깐만 부재중이 와 있었네 누구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 궁댕인데요 궁댕아 니가 내 번호를 어떻게 아니 어? 오빠가 전화 걸었는데요 어머 어머 그거 내가 걸었지? 어머 깜빡했다 깜빡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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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오빠 오빠 일어나 오빠 일어나라고 오빠 전화 받아 오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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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을 하세요 여보세요 아 뭐야 이거 아 푸르미 또 장난쳤네 아 푸르미 땜에 잠 닿겠네 아 푸르미 땜에 잠 닿겠네 깜빡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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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마 맛있는 거 사왔어? 무슨 맛있는 거? 어? 엄마 슈퍼 간다며 어머 깜빡했다 나 슈퍼 간다고 그랬지? 어? 빙소 넣어버렸네 아 뭐야 나 배고픈데 알겠어 푸짐아 기다려 그러면 엄마가 집에 있는 걸로 푸짐이는 거 해줄게 맛있는 거? 아싸 푸짐푸르미 푸짐푸르미 밥 먹어라 우와 만둣국이다 우와 나 만둣국 완전 좋아하는데 어? 만두를 왕만두로 넣었어 왕좋아 뭐야 이거 아니 만두가 아니라 찐빵이었잖아 오빠 어머어머 내가 만두 사다 놓은 게 아니라 찐빵 사다 놨었지 어머 깜빡깜빡 어우 진짜 아 맞다 오늘 학원비 내는 날 아니야? 학원비? 벌써 그렇게 됐나? 맞네 여기 왜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 비디 비디 벌스데이? 오늘 생일인가? 옆에 폭죽도 있네 폭죽도 어 잠깐만 누구 생일 있지? 오늘 장난아빠 생일인가 보다 얘들아 오늘 아빠 생일이야 어? 오늘 아빠 생일 아닌데? 아니야 엄마 말이 맞아 엄마가 자꾸 깜빡깜빡 하니까 여기 이렇게 표시도 해놨잖아 이렇게 얘들아 오늘 엄마가 돈 줄 테니까 너네 고민해놓고 그거 아빠 생일선물 사와 알았어 아 엄마가 준 카드로 뭐 사지? 야 푸진 어 내가 좋아하는 뚱글이다 너 뭐하니? 아 나 엄마가 준 카드로 아빠 생일선물 사려고 음 네 돈으로는 안 사니? 아 내 용돈은 먹을 거 사먹으라 다 써서 안 살까 생각 중이야 너 정말 인형 같다 인형? 내가 그렇게 귀여워? 아니 인형 인성 형편없다고 아빠 생일선물을 대한 사정이 음 매력없어 그럼 너는 아빠 생일선물 뭐 사드렸어? 나 나는 치약 치약? 왜? 우리 아빠가 입냄새가 좀 많이 나서 치약을 많이 쓰거든 아 아 또 아빠 하품했나보다 아빠 아빠 하품하지 말라니까 아 오빠 오빠는 아빠 생일선물 뭐 살 거야? 난 결정했어 아빠 차 사줄 거야 어? 그 돈으로 어떻게 차를 사? 그 돈이면 카트에서 세이버 레드 살 수 있거든? 오빠가 사고 싶은 거겠지 아니 그럼 푸르미는 뭐 살 건데? 난 아빠 집 사줄 거야 아니 그 돈으로 어떻게 집을 사? 일단 나한테 딱 맞는 신발을 산 뒤에 하루 종일 신는 거야 그러면 물 집이 생기겠지? 나는 아빠한테 물 집을 선물할 거야 오빠는 그냥 니가 신발 갖고 싶어 하는 거잖아 오빠는 세이버레드 산다며 세이버레드가 훨씬 좋은데 야 그건 안 된다니까 왜 안 돼? 아빠가 좋아하는 건데 아빠가 좋아한다 그래서 어떻게 생선 대가리를 생일선물로 줄 수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생선 대가리 10개는 아니야 그럼 몸통은 어떻게 할 건데? 그거 내가 먹을 건데? 그건 아니야 다른 거 생각해 하 그럼 하지 어? 엄마 전화 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얘들아 니들 빨리 들어와 아빠 집 앞이래 아 아 네 아이 큰일 났다 아빠 벌써 집 앞이래 선물 못 샀는데 어 어떡해 웃자 여보 나왔어 여보 생일 축하해요 어? 빨리 촛불 불어야지 손 밀고 빨리 촛불 불어 아니 아니 그게 애들아 빨리 선물 준비하고 아빠 드려야지 뭐 하고 있어 아빠 아빠 생일 축하해요 선물은 우리 어? 애들아 엄마가 아빠 선물 사오라고 돈 줬잖아 왜 안 샀어 아 우리 뭐 살까 고민하다가 못 샀어요 아빠 아빠 여보 아이 잠깐만 애들아 엄마가 돈 주고 아빠 생일 축하해요 사왔는데 왜 엄마 말이 안 들어 아유 그게 아니라 여보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애들아 아니 오늘 내 생일이 아니라고 뭐라고? 내 생일이 아닌데 왜 이러는 거야 어? 잠깐만 아니 여기 탄력에 이렇게 표시가 돼야 있는데 비디? 아 이거 복도 청산하잖아 비디 복도 어? 그럼 이거 폭죽은? 그거 빗자루 그린 거잖아 아 내가 이거 빗자루 그렸었지 어우 그래 엄청 못 그려 오늘 복도 청소하는 날이었지 어우 깜빡했다 깜빡깜빡 아유 진짜 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깜빡깜빡 여보 미안 장난이야 아 맞다 얘들아 얘들아 그러면 아까 엄마가 준 카드 하나도 안 썼겠네 어 여기 카드 아싸 돈 굳었다 그래서 잘했어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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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집안일을 하다보면 깜빡깜빡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우리 우짜님들이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짜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 strategies 맞으신전부 cad compleme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